2021년 10월 8일에 개막한 제20일의 한성백제 문화재가 10월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한성을 넘어 웅진과 사비백제까지 아우르는 첫 번째 대백제 축제였는데요.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만나길 기대합니다. 제20일의 한성백제 문화재가 대백제전으로 통합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대백제 빛축제가 열렸습니다. 송파구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혔던 대백제 빛축제, 송파구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날을 기르기 위해 제정된 송파구민의 날.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이 송파구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 송파구민의 날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송파구 소식을 59초 만에 송파 5구 뉴스 다시 만나요.